펜서의 라이언 쿠클러 감독이 은행 강도로 오인받아 체포됐다. 쿠클러 감독은 애틀랜타의 한 은행에서 자신의 신분증, 계좌카드와 함께 내 계좌에서 1만 2천 달러를 인출하고 싶다는 쪽지를 건넸다. 이를 본 은행원이 그를 은행 강도라고 오인, 즉시 비상경보를 울려 현장에서 체포됐다. 다행히 경찰의 신원 조회 등을 통해 풀려나고 오해인 것도 모두 확인됐다. 이 일은 당시 경찰 보고서를 입수한 한 매체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고 일각에서는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쿠클러 감독은 성명을 통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은행 측과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계속 거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측도 공식 입장을 통해 이러한 일이 생겨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쿠클러 감독은 영화 블랙팬서 메가폰을 잡아준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으며 현재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를 작업 중이다. Unterstützu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